감사합니다 제일 열받은다고 제일 열받은다고 하랍니다 제일 열받은 내가 내 노래 한 거야 나를 어디 그때 나는 바라보고 있어도 색깔과 창문이 나세로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날씨는 매일 향기로 내가 그대도 난 거야 나를 어디 그대 나는 바라보고 있어도 새하가 새하가 나예요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여전히 수연대 새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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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고 사는 여전히 여전히 사랑도 피어난 못다 여전히 가 가 가 내 아버지 한 우리 가 남 우리 우리 나를 슬픽해줘요 저 두 대의 아름다운 내가 그대 노래가 보여 나를 여기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새팔과 창립하여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저 두 대의 아름다운 내가 그대 노래가 보여 나를 여기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새하얀 그의 아름다운 내가 그대의 저 두 대의 아름다운 내가 그대의 꽃 같은 순정에 내 생장은 세월에 더 기여다 그의 아름다운 우리 나를 보러 온다운 시 스스로는 그의 아름다운 시 사랑으로 기여다 사랑으로 기여다 꽃 같은 아운 여자 한답니다 꽃 같은 아운 여자 한답니다 아 아 아 아 네 오늘 좋은 날 좋은 결과의 길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 앰범이 없는 관계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네 우리 김재훈 대표님은 한 곡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까요?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여기 또 네 명이 박수입니다 우리 지효 의장님하고 지효 님이 또 박수 주시죠 아직 안 가셨어요? 아니 음악을 아시는 우리 의장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앵콜을 안 받아들이고 또 감면은 우리 김재훈 대표님이 전화와서 누나야 왜 앵콜 달라고 가는 거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? 한국 다가가 그냥 할까요?